정말 죄송해요. 오늘 같이 영화 못 볼 것 같아요. 이게 뭐라고 잔뜩 들떠가지고. 성원씨. 영화는 봤어요? 아니요. 저도 시간을 못 맞춰서. 많이 기다렸죠.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수습하는. 엄청 많이 기다렸어요. 진짜 미안해요. 다음에 꼭 나랑 같이 영화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. 네. 선배. 하숙주에 방한 남는다고 했죠? 저 오늘부터 여기서 하숙하려고요. 도망치지 마. 내 눈을 바라봐. 나를 바라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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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